홍순복 니가 날 죽였어 다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거 사고였어 우리 지유가 널 가만둘 줄 알아 내가 지유한테 다 말했어 우리 지유가 널 가만두지 않을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알아봐 지윤의 엄마가 지유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그때 정말 큰일이야 아무 말도 못했을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겁니다 무슨 말을 했다면 지금까지 조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다면 안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정말 안심해도 되는거지 뭐하는짓이야 들키지 말랬지 니 문신 니 흉터 니 마음 보이지 말고 숨겨 너까지나 신경쓰게 하지 말란 말이야 KBS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